올해로 12회짜를 맞은 경기 정원문화박람회가 남양주 다산중앙공원 1원에서 4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3일 개막했습니다. 이번 박람회에서는 우수정원체험과 산업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. 특히 전문정원과 생활정원부문에 출품된 작품들이 다산중앙공원과 선영공원에 전시돼 첫째 날에만 7만여 명의 관람객들이 찾았습니다. 또 개막식 행사를 통해 부문별 대상과 최우수상, 우수상 등 총 12개 우수작에 대해 1,490만원의 상금을 시상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